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은 기나긴 러닝타임만큼이나 삭제된 장면 역시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드게임 블루레이를 통해 공개된 삭제신들 속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니어와 페퍼의 대화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삭제된 장면에서 이 둘은 부엌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알파카가 언급된 이유는 토니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실제로 알파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며 페퍼가 요리에 집중하는 모습이 등장한 이유는 페퍼역의 기네스 펠트로가 요리집을 낼 만큼 출중한 실력은 물론 요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낸 요리집엔 구기자 열매를 활용한 주스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즉, 현실 세계와 MCU를 왔다 갔다 하는 마블 특유의 드리빈 것이랍니다. 엔드게임에는 로디와 캡틴의 대화 일부 역시 삭제됐었습니다. 로디가 캡틴에게 한방 먹이는 이 대화 장면은 허구한 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어벤져스인데 딱 퍼스트 어벤져에서만 비행기와 함께 추락한 캡틴 아메리카를 비꼬는 말이죠. 다음은 로켓과 함께 본인들의 뉴욕 전투를 분석하는 어벤져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벤져스가 치타오리와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본 로켓은 이런 말을 하곤 비웃는데요. 이에 발끈한 토니는 뒤에서 몰래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죠. 사실 여기서 토니가 발끈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요. 일단 목숨을 걸고 겨우겨우 치타오리의 마더보드, 즉 본체를 날려버린 당사자이며 이후 수년간 PTSD를 겪기까지 한 그이기에 이런 과정을 로켓이 비웃어버리니 바리깡으로 복수를 한 것이랍니다. 참고로 이 와중 토르는 앤트맨을 위해 특별 음료를 만들어주고 있었답니다. 이번엔 토르와 로켓의 아스가르드 탐방씬에서 삭제된 장면을 확인해볼까요? 삭제된 장면에서 토르는 우선 시원하게 노상박류를 한 후 로켓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해당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토르가 급격히 단벙되며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유가 그저 뚱뚱해지고 자신의 어머니가 다음날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닌 본인의 백성들 역시 잠시 후 몰살될 것을 알고 있기에 심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막상 아스가르드를 재방문하자 마치 토니가 PTSD를 겪은 것처럼 아스가르드에 관한 온갖 나쁜 기억들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자신을 최강의 전사라 믿어온 토르인 만큼 이러한 과정을 버티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토르의 나이가 다시 한 번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1500살은 토르가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나이랍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항상 1500살이지만 말이죠. 엔드게임에서 토니와 그의 아버지 하워드의 만남은 많은 분들을 감동하게 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장면 중 일부 역시 삭제됐었는데요. 삭제된 장면을 보시면 토니는 하워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말로는 데이보단 사익을 쫓아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하워드와 공감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해당 대화의 이호토니는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하워드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래란 당연히 본래 자신이 온 미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 퓨처리스트라는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커리어를 향한 이스터에그이기도 합니다. 해당 이스터에그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촬영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엔드게임의 엔딩 부근은 많은 수정을 거친 후 탄생했다고 합니다. 초기 아이디어 중 가장 섬뜩했던 아이디어는 타노스가 캡틴 아메리카의 머리를 뜯은 후 이를 마지막 전투 때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엔드게임의 엔딩 부근은 이는 전투에서 승리 후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방의 머리를 뜯어내는 타노스 종족의 습상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인피니티 워 삭제 장면 속에서 이미 드러났었죠. 만약 이 아이디어가 실현됐다면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을 것 같긴 하나 비주얼적으로 너무 호러 영화스러워지게 수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토니에 관해서 삭제된 엔딩 역시 존재했습니다. 루소 영지에 따르면 토니는 스냅을 시전한 후 소울스톤 속 소울월드로 들어가 캐서린 랭퍼드가 연기한 미래의 딸을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타노스가 가모라와 소울월드에서 대화를 나눈 것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테스트 스크리닝한 결과 오히려 관객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소울월드는 소울스톤을 위해 희생된 자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토니의 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린 가모라가 소울월드에 존재했던 이유 역시 스톤을 위해 희생됐기 때문이고요. 즉, 만약 토니가 소울월드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울스톤을 위해 희생된 나타샤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히어로들이 토니가 죽은 후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장면 역시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씬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드게임에서 삭제된 장면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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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